여기 너무 예쁘네요. 어, 이게 누구야?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우리 장겨울 선생 밥은 먹었어? 아까 여기서 컵라면 먹었어요. 컵라면이 웬 말이야, 나와. 나와, 내가 밥 사줄게. 오늘 나와. 그럼 그냥 불쑥 전 나타나는 건가요? 원래 여기 2%가 이래. 저 이번 주에 계속 일 있다고 얘기했거든요. 촬영이 있죠, 그렇죠. 그렇죠, 촬영이 있었으니까. 그 촬영이 어떤 촬영인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을 뿐이죠. 아, 뭐야? 연기 신이네. 와, 진짜 연기 신이네. 안 온다며. 안 온다고는 알잖아. 연기 진짜 잘하네. 깜짝같아서 갔잖아. 고생했다 보다, 멀지? 아침이 찍어서 너무 진짜 힘들었겠다. 이 시간까지 올라가서. 겨울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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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빈이가 먹을 거 좀 가져왔대. 뭐? 뭐야? 겨울아! 수평가 쓰는 거야. 겨울아 bother! Dayton 시작 amigos, 예전 fís él. 일단 여기 빗게. 일단 앉으세요. 일단 나 짐도 놓고 왔어, 짐 갖고. 내가 짐 갖고 올게, 갔어! 앉아있어! 앉아있어, 내가 갖고 올게. 일단 짐은 여기 안에 들어와 놓긴 하자. 오빠 괜찮은 거죠? 괜찮은 거지? 그러네. 보들보들 하는데. 네가 되나 내가 되나 솔직히. 잠깐만 우리가. 옷을 편하게 갈아입어야 되거나 그런 거. 어, 바지 같은 거 갈아입으려고. 네, 막. 일단 여기 닦을게. 이거 불, 형 이거 좀 빼야 될 것 같아. 옆으로 옮기자 이거. 너랑 나랑 하자. 그래. 그럼, 그럼. 응, 왼손들지 말고, 그렇지. 이렇게, 수평으로. 어디, 어디, 어디. 아무데나, 아무데나, 아무데나. 뭐, 뭐 해야 돼? 여기 앉아서 여기 좀 봐봐. 어우, 너무 예쁘다. 장난 아니지. 너무 예쁘지 여기. 죽이네. 근데 저거 고기 진짜 냉장고에 넣어야 될 텐데. 어, 넣어. 그럼 일단은, 일단은 냉장고에 넣어주세요. 일단은 넣어놓을게요. 아니 이거. 고기 주세요, 저희 냉장고에 넣을 텐데. 어차피 여러분 안 드시고. 어, 그럼. 우리 냉장고에 넣어놓으려 했거든요. 어쩜 그렇게 변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? 김치 있어? 없지. 김치 갖고 왔는데. 어, 진짜요? 아무것도 해? 어, 되나. 김치를 갖고 왔는데. 김치요? 네. 김치 가져왔어, 김치. 한 번 열어봐, 열어봐. 열어봐, 열어봐. 봐봐, 봐봐. 보여주세요. 여기 보여드리면 되나? 어머니 김치? 네. 엄마가 직접 김장 때 저번에 담그셔서 직접 싸주신. 김치 정도는 드셔도 돼요. 감사합니다. 오빠 이거 담아요, 그러면. 정성 오빠, 아이고 저기 라고. 나도 속도를 좀 내볼게. 어, 오케이. 어, 나도 속도를 좀 내볼게. 네. 어, 쟤네는 왜 이렇게 빠른 거야? 빠르네. 저기다가 담아야 되는 거죠. 그치, 다, 우와. 손이 빠르네. 다 했어, 벌써? 현빈이가 뭘 해도 되게 야무지게 해요. 약간 재능을 찾은 것 같은데, 여기 왔어. 그니까. 너 어디서 농사 좀 해봤니? 아니, 처음인데. 왜 이렇게 손이 빨라? 재능이 있었나 봐요. 대박이네. 아, 세 개째야. 감독님, 고추밭에서 고추 따면서 어떤 재미있는 예능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? 내가 하나 할까, 그러면? 어. 내가 5학년 때! 오케이, 5학년 때. 갔다 와서 해줄게. 치명적이다, 진짜. 저 뒷에 죽이는데? 우와, 대명아. 응? 이렇게 고추가 이래. 어머. 꽈리고추가 생겼네? 아니, 하트 고추. 내가 선물해줘야겠다. 가자, 가자. 한 번 더 줘 봐. 어떡해. 가자. 아, 뿌듯하네. 아, 열심히 했다. 아, 진짜 왔다. 오, 야, 연석이 왔다. 몰라. 난 내 들어가 있어. 아, 이거 뭐야. 아, 이거 뭐야. 왔어. 와.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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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오, 호호. 나 너 진짜 이렇게 일찍 할 줄 몰랐어. 정보는 어쩌지? 괜찮아. 고생이 갔다. 아이, 잘 왔어. 야, 이거. 야, 이거 뭐야. 야, 이거 다 준비해놨어. 우와. 우와, 나 농촌촌 가게를 했네. 우와. 연석아, 푹 쉬다가 여기 할 거 없어, 너. 알았지? 어. 3세치 또. 응. 에휴. 아유, 연석이 왔네. 구경 좀 그러자. 너 이렇게 한 번 봐봐. 어. 야, 천천히 이렇게 한 번. 천천히. 야, 네 집인데 뭘 구경을 해. 다 네 거야. 다 네 거래. 연석아, 여기 안에 들어가 봐. 이리로. 야, 알아서. 되게 좋아, 이리로. 연석아, 연석아. 연석아, 불 피우는 것도 한 번 봐봐. 연석아, 불 피우는 것도 한 번 봐볼래? 연석아, 연석아. 근데 잠깐 앉았다가 좀. 아니, 연석아, 연석아. 아니, 연석아, 연석아. 아니, 잠깐만, 연석아. 아유, 아유, 아니야. 왜, 왜? 왜, 뭐가 있어? 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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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. 아, 숨어있었어? 지금 저거 쏠다가 오빠 온다고 숨었잖아. 아, 진짜로? 정원이하고 겨울이 만났네. 아, 여기서 보니까 되게 어색하고 좋네. 쏠랬지. 아, 이거 깜짝 놀랐어, 나. 짜줄게. 짜증. 잘 찍어라. 가지나 따라와야 된다, 빨리. 잘 지냈니, 겨울아? 하하하핰하